호주에 계시는 전산전문가께서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을 호주에 계시는 신숙희 교수께서 여러분들 글을 보내셨는데 필자의 남편은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었으나 이번 4월 10일 총선 통계 결과를 보고 필자에게 대노하면서 전한 말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남편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과 석사 호주 울릉공대학 전산학 박사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전기공학과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졸업학과였죠. 화공과하고 한국의 애툴이 전자통신연구에서 20년 근무한 이후에 호주의 전산학 박사 취득하고 호주의 알칼텔 프랑스 통신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남편의 전공은 퍼포먼스 시뮬레이션 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어떤 모델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종류의 하기를 쏘셨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능하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88년도 올림픽 때의 팩스 모니터링 전산망 비밀 프로젝트를 이끈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고 호주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평범한 이민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전산학을 열연들 아주 대한민국의 초창기 전산학의 선두주자들이네요. 이분이 지금 4월 10일 총선 결과를 보시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네요. 신숙희 교수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전산학 박사를 하시는 분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산조작전쟁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한포와 대포와 지대국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고 간단한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권을 접수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적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선거가 장악이 된 겁니다. 선거가 장악이 된 것은 청와대가 이름들 장악된 거에 비할 정도의 큰 사건인 겁니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꼼짝 달사갈 수 없을 정도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여러분들 접수가 돼 버린 겁니다. 둘째, 윤 대통령은 모든 내치 외치를 그만두고 부정선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셋째, 국민에게 사과하고 옷을 벗을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지 국민의힘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당은 4월 10일 총선에서 실제로 잘 싸웠습니다. 이 은퇴한 이민자인 전산학 박사분의 능력으로도 급하면 바로 하루 만에 전산조작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하문면 안티바이러스를 만든 안철수 의원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비겁자요, 공범자가 아닙니까?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나라가 망하든 간에 그냥 금뱃지 한 번 달고 내 임기 채울 수 있으면 국민을 팔아먹든 나라를 팔아먹든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층을 보는 눈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산수갑산으로 같이 국민들이 이름낸 노예가 되든 아이들이 뭐죠? 그냥 완전히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자리 보존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먹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저지른 자들은 우리끼리 헤쳐먹는데 도움이 되면 부정선거고 선거살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전산전문가 몇 분을 모집하여 타스크포스를 꾸려 조사하면 일주일 만에 다 파악됩니다. 전산조작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료 주면 일주일을 한 이틀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 해킹은 아주 쉬우며 전산조작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바로 신숙이 교수의 남편 대신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를 여러분들 마친 다음에 전산학 박사를 하신 은퇴자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신숙이 교수가 여러분들 그냥 전해한 겁니다. 일곱 번째, 선관이 서버 자료 없애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학교도 3년 이상 자료를 보관합니다. 9일 날 없애는 거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보인 사전투표상에 온 사전투표자 수가 신분증 이미지를 스캔하면서 만들어진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한 달 만에 다 폐기하도록 여러분들 법을 고쳐가지고 이번에 다 없어집니다. 여덟 번째, 이것을 당장 시행치 않는다면 윤 대통령도 공범으로 탄핵되어도 마땅합니다. 윤 대통령은 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데 그냥 단순히 조력하거나 부역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은 범인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범행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팔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부역하는 자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을 공범으로 치일 수 있는지는 법률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 이것을 방치하고 침묵하는 안철수 이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천하의 호구이고 역사의 죄인으로 추궁받아야 될 것입니다. 필자의 남편은 마산 출신으로 겉으로는 아주 조용한 성격이나 한 번 불의를 보면 거침없는 강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감안하시길 바라고 전산직업에 손을 뗀 지 오랜 사람이 아이티 강국인 모국에서 선거에 전산 조작이 있는 의혹과 정거에 침묵하는 전산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 번 경종을 올리려 이 글을 긴급하게 전달해 봅니다. 호주의 시드니에 계시는 신숙이 교수께서 전산학 박사인 여러분들 남편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해서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드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아이티 강국답게 주력부대가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 실제 사전투표자에 오신 분들 숫자보다도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가공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허수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해 온 겁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특별히 위조 사전투표지 가공사전투표지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지 한 표씩을 플러스 1 플러스를 플러스 1으로 대해 가지고 서울의 전선거국 48개에서 1만 5천표 4배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1만 5천표를 투입하게 되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그렇게 하고 사전에 미리 다 인쇄해서 준비해둔 위조 투표지를 그 이후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 속에는 실제로 사전투표소에서 표를 던진 진짜 투표자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위조에서 투입한 위조 투표지가 함께 들어 있겠죠. 그 상태가 지금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이 전산조작이란 부분들이 중요하고 전산조작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지금 증거물들이 모두 다 서버 안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앙순간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최종결과물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을 당하든 탄핵을 당하지 않든 간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뭐 그 사람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래도 마음 아파하고 윤 대통령이 건성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건성조차도 그렇게 당신 건성하시오 이렇게 이야기조차 하는 것도 그냥 좀 사치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썰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도자가 경매를 받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리는 절대 이런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허우대는 절대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화술 뭐 그거는 다 테크닉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들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이 있을 때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배반하고 국민들을 노예상터로 쳐 놓은 지도자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세대까지 모두가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고착화된 나라로 쳐 놓는 그런 대통령을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밀턴 프리덤의 선택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본인이 주장하더라도 그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를 누가 여러분들 존경하고 칭찬하고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도자는 경멸받는 순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어느 순간에 분노를 분출할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래 5월 10일이 당신 침 2주 년이다. 그동안 뭐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은 진심이 있어야 여러분들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사람에게 진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야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애민 정신한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성공 후사라는 것이 몸에 베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 한 몸이 여러분들 썩어서 무너지니 하니더라도 내 한께 직책을 부여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안일을 여러분들 걱정하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정신을 그냥 잃어버린 대통령을 누가 여러분 존경하겠습니까? 아무도 존경 안 한 겁니다. 이제 뭡니까? 밟혀 가지고 뭡니까? 끌려나가더라도 저는 별로 관계치 않을 것 같아요. 자업자득이다. 사필기정이다. 이 정도 생각하겠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끝까지 매달려 가지고 뭐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일찍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공사가 여러분 허리 타고 일단 경멸을 받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아주 앞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투표지를 투입한 것,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것이 현장은 여러분들 딱 발각을 못했지만 선거 데이터가 생생하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또 선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고생을 많이 한 박주연 변호사가 자료와 함께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유권자수하고 투표자수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거인수하고 투표자수가 같아야 되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는 교부된 투표지수, 선거인수하고 투표자수, 투표하면서 나온 표수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하고 투표자수가 일치한다는 것은 유권자수하고 투표자수가 일치하는 것이고 교부된 투표지의 개수와 투표하면서 나온 개수가 일치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61교표나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역시나 문제가 많은 인천광역시의 미추홀구가 1등입니다. 관내 투표와 우체부가 배송하는 과정에 분실했다 칩시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59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부천, 원미, 중동, 사동에 관내 사전투표가 59표가 남은 겁니다. 문서 파쇄 전문 성관이니까 갈아버렸을 것 같기도 하지만 조작하다가 못 맞춰서 그랬다고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네. 이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에 개수 차이가 난 겁니다. 박주연 변호사 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정확합니다. 표를 더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사에 표는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몇 표를 집어내야 되는지 배송을 해서 위조투표를 받았을 겁니다. 지역선관위에서. 그걸 집어넣는데 표가 남아버린 겁니다. 표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표가 남아서 경기, 부천, 원미, 중, 사동에 59표가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인 수. 교부된 투표지수하고 투표자수. 투표자수. 투표함수에 나온 투표지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상시하게 공개를 했네요. 상시하게 여러분들 공개를 안 봅니다. 제아 H님이 한번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박주현 변호사가 새로 또 이 자료를 이렇게 전국의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좀 많고 관내 사전투표가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이게 왜 발생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걸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조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전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상시하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경기 원미중중상사동 관내 사전투표에 지역선거인수가 5296명 지역관외투표자수가 5237명입니다. 그렇게 지역관외선거인수겠죠. 차이가 59표가 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 것. 동일해야 되는 것. 그런데 차이가 난 겁니다. 차이가 났는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시죠. 경기도 부천시 원미얼입니다. 원미얼 선거구에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지금 본 것은 중사동입니다. 그러니까 중사동뿐만 아니고 전부가 다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조작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박주연 변호사가 제시한 부천시 원미구얼 중사동만 여러분들 중사동 관외사전투표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조작을 했구나. 관외사전투표 국외 부재자투표 약대동 중동 중일동 전부가 다 조작을 했구나.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느냐. 이 자료가 조작이 됐으니까 제야 전문가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부천시 원미구얼 지역구 선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을 해보니까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1만 3,737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그에게 1만 3,737표의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투입한 방법은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4사람이 올 때마다 사전투표소에 그러니까 선관위가 6만 8,686명이 부천시 원미울의 사전투표자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가운데 5분의 4는 진짜 5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이게 5분의 1이 1만 3,137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빨리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이것만 가지고 4월 10일 총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만 3,737표의 위조투표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짜로 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덜미를 잡히는가 하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약대동 외에 밑에 동이 많습니다. 약대동 중동 1동 이거는 다 그냥 공간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쉽도록 다 제외하고 약대동부터 상 3동이 쫙 가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가 남는가 하니까 여기에 투표자 수의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에 146표가 있습니다. 146표. 그럼 이게 무언가 하니까 146표가 남은 겁니다. 146표가 더 투입된 걸로 보는 겁니다. 이 146표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상 작업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46표를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껀 잡수의 마이너스 146을 처리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 투표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다음에 표를 집어넣는데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표가 더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만 표 정도 여러분들 1만 4천 1만 3천 737표를 착하게 맞춰서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표를 집어넣는 가운데서 146표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장모에 남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전산상의 작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껀 표에 마이너스 146을 해가지고 플러스 146 마이너스 146 해가지고 제로로 처리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위조 투표지에 투입될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속에서 투표지가 146매가 더 나왔습니다. 전산 조작범들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장목에 플러스 146표를 그리고 기껀 표 항목에 마이너스 146표를 기재합니다. 잘못된 투표지 항목 플러스 146 기껀 표 마이너스 146 제로 전산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걸 금시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46표가 더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부천을에 원미 중 4동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중 4동에 문제가 있었다. 59표만 있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9표뿐만 아니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146표가 발생한 겁니다. 어디서? 중 3동뿐만 아니고 중 1동 중동 약대 등 다 합치게 되니까 146표가 여러분들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왕 여름 시작하셨으니까 한 군데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미추홀 갑 여기 보시게 되면 인천 미추홀 갑은 인천 미추홀 갑 여기 보시게 되면 인천 미추홀 인천 미추홀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67표가 더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죠. 관외 사전투표는 동별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럼 관외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몇 표를 더 집어넣냐 이 미추홀 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6표가 됩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플러스 46표 그리고 기권표 마이너스 46표 그럼 인천 미추홀 갑에서는 얼마나 조작을 했냐 미추홀 갑은 두 군데로 나누지 두구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산을 해보게 되면 1329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심세돈 후보가 2924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13296표를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입니다. 허종식 더불당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인천 미추홀 갑을 관외 사전 미추홀은 갑이 을 나누지입니다. 지역 선거인수에 24,440표 관외 사전투표자 수에 24,367표 56표가 차이가 나는데 56표가 46표입니다. 미추홀 갑입니다. 미추홀 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입니다. 갑 관외 사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예외 없이 위조투표지를 다 투입했기 때문에 만 표 이상 정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무상의 착오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표가 남게 되면 주로 잘못 투입된 투표 장목에 표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전산상으로 여러분들 말끔하게 제로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권자 표에 마이너스 46 그렇게 정리정돈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주현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깔끔하게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여러분 정리정돈하게 되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게 되면 과천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지역구 선거결과나 또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거데이터의 가장 마지막에 개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표로 되게 활용되고 있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장목하고 그다음에 좌측에서 위에서 가장 마지막 쪽에 기권자표를 보시게 됩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행히 조작 실물로 된 위조투표 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딱 전산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제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위조투표 를 투입한 경우는 대개 이런 146이 1, 2 정도가 끝입니다. 146, 56, 46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물 위조투표 를 투입해서 표가 남은 그런 경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좋은 그런 위조투표지 투입 또 사전투표지 조작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여러분이 해드립니다. 어쨌든 전국에 전부 다 닥치고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전국 곳곳에서 방방곡곡에서 그게 이제 속속이름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하는 것은 비교적 편리하고 간단한데 대한민국 선거가 한 50% 정도는 전산 조작이고 또 50% 정도는 종이 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도 여러분 한 만장 세게 되게 되면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를 박주현 변호사가 조닥하다가 못 맞춰서 그랬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좀 냉소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일찍이 아주 정확하게 짚었던 분이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투표지 개수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누어준 투표지하고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많이 나오면 기껀 표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가 여러분들 숫자를 맞춘 겁니다. 그게 23개 읍면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4개 읍면동에서 나누어준 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나온 표수가 다른 겁니다. 이게 23개 읍면동인데 이거는 기껀 표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장목에 플러스 2 기껀 표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서울 동대문을에는 나누어준 표수보다 투표함 속에 나온 표수가 한 표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플러스 1 그다음에 기껀 표 항목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이 서울 동대문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한 거죠. 신기하죠. 다 기껀표를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는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다가 한 표를 덜 집어넣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표를 0.4표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올림 처리해야 되거든요. 0.5 이렇게 하면 한 표를 더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게 더해진 표수는 여기 A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한번 보시게 되죠. 이게 이제 광동구 갑일 겁니다. 전주의 후보하고 진선미 후보가 대결한 구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후보에 이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9178표 조작 국외부자자투표 394표 조작 광일동 관내사전투표 4447표 조작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조작된 표에 더해진 선관위위조투표가 몇 표냐 하면 여기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사전투표가 9178표인데 여기에 위조투표지가 3947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3947표는 선거인수 15789표의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게 0.25죠. 제외국민투표 394표에는 197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단위조투표지가. 그럼 그것은 선거인수 786의 4분 이러면 196.50이죠. 그럼 한 표를 올리지 않습니까. 197표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도로 아주 건수한 차이는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의 불일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46표 정도가 남으면 그거는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남은 숫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위조투표제를 투입하는 과정은 본 적이 없지만 그 위조투표를 투입한 사람들이 남긴 점검으로는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24군데에서 기권표가 마이너스 1로 처리되고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 장목에 플러스 1, 플러스 2가 이렇게 된 것은 그 가능성이 뭔가 하니까 그러니까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혹은 5분의 1을 할 때 반올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의 불일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는 999개 은면동이 있습니다. 숫자가 큰 경우에는 위조투표제 투입이 남아 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제 항목에다가 남은 표수를 더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기권표에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경기도 부천 원미의 투표자 이게 기권수가 59표가 남은 겁니다. 그럼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서 여러분들 같은 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14, 10 이렇게 많은 경우들이 이 숫자 불일치 문제죠.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죠. 이 서울로원구 갑 공동일동 사전투표에서는 지역선거인수가 7,911표고 관외투전투표가 7,901표가 돼가지고 10표가 차이가 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박주연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노원갑이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노원갑의 조작이. 100%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노원갑을 이런 분석해 보게 되면 위조투표지가 1만 7,553표가 투입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오신 분은 5만 2,660명이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간위가 7만 213표라고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이만큼 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원갑을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면 노원갑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갑을 보시게 되면 37장이 남은 겁니다. 표가. 잘못 투입 구분한 투표장마에 플러스 37, 기껀표에 마이너스 37, 제로로 처리한 겁니다. 노원갑에 서울의 대부분의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시게 되면 노원갑 같은 경우는 투표함 속의 투표지가 37매가 더 나왔습니다. 교부한 것보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의 플러스 37표를 그리고 기껀표 항목의 마이너스 37표를 이렇게 해서 제로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처럼 숫자가 적을 때는 전산 조작상의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의 불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의 숫자가 제법 크고 꼭 같은 수만큼을 기껀표에 마이너스 처리하게 됐으면 그것은 투표장에서 교부된 투표지수보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보다 표가 남은 겁니다. 표가 남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죠. 서대문갑도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서대문갑도 이렇게 나옵니다. 서대문갑 두 번짼가 오산, 서대문갑이 나오네. 연희동, 연희동에서 8표 차이가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연희동에. 그러면 그냥 전체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서대문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됩니다. 서대문갑에는 30장이 남은 겁니다. 30장이. 플러스 30, 기껀표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하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국외부재자투표, 충현동 관내사전투표, 홍재재이동 관내선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국에서 이런 표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고 숫자가 전산상의 숫자하고 실물로 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실물로 된 숫자상에서 발표한 오류를 그러니까 현장에서 표를 집어넣는 건 보지 않았지만 표를 집어넣은 사람들이 찌꺼기가 다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이야기했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수가 변한 겁니다. 부정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선거인 수가 바뀐 겁니다. 투표 이전과 이후에. 투표 이전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일 날 이 신문보도를 보시게 되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선거인 명부는 3월 30일 날 확정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 선거인 수가 4,428만 11명으로 확정됐다. 최종적이라는 겁니다. 4월 1일. 4월 10일 총선 제주도 선거인 명부 확정 30일부터 열람. 확정됐다는 겁니다. 확정.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확정된 겁니다. 철원 군청.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 선거인 명부 인터넷 열람. 4월 5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선거일 이전에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보시게 되면 총선 유권자 수 4,428만 11명. 확정됐다는 겁니다.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인 수가 바뀌는 겁니다. 확정 선거인 수가 갑자기 불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대한 부정선거 정거물인 거죠. 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인 수가 뻥튀기가 된 겁니다. 당연하죠. 선거인 수 있고 그런 후보별 득표 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선거인 기껀표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위조 투표를 두게 되면 당연히 투표자 수도 뻥튀기가 되고 당연히 선거인 수도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발각이 된 겁니다. 어제 허정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확정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입니다. 오늘 어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하고 이용 후보가 붙었던 경기도 하남갑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명부상 확정된 선거인 수가 6467명.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변경된 선거인 수가 7179명. 11%가 늘어난 겁니다. 확정된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의 숫자가 6467명이었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인 수가 11% 늘어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 거죠. 여러분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남갑의 추미애 후보한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몇 표를 집어넣어 줬는가 하니까 9971표의 위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원래는 8771표로 패배했는데 9970표가 추미애 후반께 더해지면서 추미애 후보가 당선자가 됩니다. 이 왼쪽은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것이고 오른쪽은 4장당 한 장을 더한 것을 보고 선관위가 더해진 모든 위조 투표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다음에 서울중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랑을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선거일 이전에 4월 1일 날 확정선거인 명부에서 중랑 신내 이동에 투표자 수가 17,529명입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명부를 보니까 12,132명으로 15%가 부풀려진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거인 수분의 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투표율이니까 무려 88% 투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중랑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표율 이전에 확정선거인 명부가 숫자가 부풀려진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어났다. 왜 일어났냐. 더불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도 뻥튀기가 되고 동시에 투표자수도 뻥튀기가 되고 동시에 선거인 수도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 중랑을의 조작을 한눈에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서울 중랑구을의 사전투표 득표 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없으면 그냥 크기를 보고 좌우대칭 구조를 보면 조작이 100% 일어난 겁니다. 조작이 일어난 거죠. 몇 표를 더해 줬냐. 15,128표를 더해 준 겁니다. 누구한테? 박 누굽니까? 박홍건 원내대표를 지냈죠. 15,128표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산시 남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남구. 부산시 남구의 용호 3동 이런 현상이 전국적일 겁니다. 선거 이전에 확정 선거인 명부에 부산 남구 용호 3동에 선거인 수는 1만 340명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개표 결과를 보니까 28% 선거인 수가 늘어난 겁니다. 선거인 수가 1만 3,246명이다. 대단하죠. 28% 여러분들 선거인 수가 부풀려진 겁니다. 그리고 선거인 수분의 투표자,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투표를 참여한 사람이 공상당 선거처럼 98%나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선거인 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부산 남구에서는 표를 얼마나 집어넣냐. 6,09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부산 북구에 유일하게 더불당 후보가 당선된 전재수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 6,095 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지가 한 장씩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표를 조작한 겁니다. 부산 북구 전재수 후보. 그래서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1,394표로 승리했는데 4,698표로 전재수 후보가 승리한 걸로 그렇게 성부를 조작한 거죠. 여기 이야기하는 부산남구는 여기 보시게 되면 부산남구 박수영 후보. 이거 다 조작이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체를 다 조작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신 부분은 우리가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현장은 엄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투입한 것이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조 투표를 집어넣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공 박사님 이걸 가지고 위조 투표를 투입한 거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인 명부로 선거인 수가 부산남구 용호 3동에서 22%, 28% 늘어난 겁니다. 선거 전에 확정 선거인 명부에서 선거인 수가 28% 늘어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 투입하고 어떻게 연결되죠? 선거인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후보별 득표 수가 늘어나거나 무효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후보별 득표 수나 무효표가 늘어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표를 집어넣어준 것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냥 추정도 할 수 있지만 선거인 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증가한 것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죠. 재미납니다. 6,095표 뭘 뜻합니까? 사전 투표자 수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사전 투표자 수도 늘어나고 선거인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자 수 늘어난 건 전부 다 누구와 함께 더해지게 됩니까?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부정선거가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 수 증가 사전 투표자 수 증가 사전 투표 선거인 수 증가 그게 동시 다발주로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연세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황교안 전 총리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의 맥을 짚으셔가지고 한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정리하죠. 유령유권자가 출모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짜 선거인 수가 출몰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선거인 수 유권자 수는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득표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은 선거인 수분의 투표자 수입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에 특정인을 기준으로 3월 30일이나 4월 1일 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이때 확정된 유권자 수 확정된 선거인 수는 개표상황 마지막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저울 눈금을 내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확정선거인 명부입니다. 확정선거인 명부. 확정선거인 명부입니다.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지는 위조사전 투표지. 그거는 뭘 낙습니까? 투표자 수 증가를 낙게 되고 투표자 증가는 선거인 수 증가를 낙게 됩니다.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투표자 수가 6095표가 투입됐다는. 6095표가 늘어난 겁니다. 사전 투표소에는 3만 476명이 넘어 왔는데 선관위가 6095명을 더해 가지고 사전 투표자 수가 36570명이다 뻥을 친 겁니다. 투표자 수를 늘린 겁니다. 투표자 수를 늘리게 되면 선거인 수와 자동률을 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인 수가 28% 안 늘게 되는 겁니다. 도독질을 하더라도 도독질이 다 이릅니다. 숫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연쇄 반응처럼 다 이렇게 뭡니까? 발각이 돼 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뭐죠? 선거인 명부를 조작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걸 보고 뭡니까? 전재수 후보한테 모든 표를 다 더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고 쓸데없는데 쓸데없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점점점 세밀하게 선거부정의 실상과 해부도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투표자 수가 15,458명이므로 선거인 명부 선거인 수 대비 투표율이 88%입니다. 공상당 선거지 않습니까? 88%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정교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허점이 다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더해 줬으니까 이게 표가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정면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우측에서도 보고 좌측에서 보고 뒷면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좌우에서 보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이런 분석해 나가면서 이런데 부정선거를 다 밝혀낸 겁니다. 제야 h님은 전수조사를 하고 제야 전문가는 뭐죠? 조작규칙 조작 프로그램을 다 찾아내고 이 시골촌부라는 이름 유튜브님은 학정선거인 명부하고 개표결과 선거인 명부를 대조해 가지고 유권자 수가 선거 전후에 바뀌었다는 것을 다 고발한 겁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 소위 은밀한 비밀스러운 부정선거의 실체가 세상의 그 모습을 완전히 다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합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그나마 이런 선거가 이렇게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지적인 활동이나 노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이런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노력들이 있어야 설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니터링을 분명히 승관이 사람들이 할 겁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하루하루마다 뭡니까 더 점점점점점점 선거를 여러분들 실체를 밝혀가니까 내 같으면 여러분들 오금이 오금이 지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가 사전투표기장이 확정을 했는데 그게 개표결과 선거인 수가 다 바뀌었더라. 그럼 자동주름 가능하죠. 선거인 수가 왜 바뀝니까. 아니 선거인 수는 기본적으로 뭐로 이러면 되죠 선거인 수는 선거인 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지 않습니까 기껀표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고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를 선거금마다 생산 제조해서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를 했는지가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죠 이걸 듣는 놈도 여러분들 나쁜 놈들인 거죠 이런 짓을 한 놈들은 그야말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 지적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밝히려고 하는 그래서 세월이 어느덧 4년이 흘렀고 뭐 해결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10년 동안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고 어떻게 조작을 했고 얼마만큼 이런 표를 훔쳤고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된 거잖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총선 부정승을 덮은 것은 그거하고 지금 대통령이 신분이 돼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을 무자비하게 덮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승을 덮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승을 덮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첫 선거인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정승을 덮은 것은 그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그건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검찰총장 때는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돼 가지고 본인 제임 하에 4번의 부정승거가 일어났고 그것을 입을 싹 다물고 있죠. 그냥 뭉개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전권과 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를 노예 신분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수렁텅이로 빠뜨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들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의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를 범한 자다. 반역을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검찰총장 당시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인고 하니까 그냥 뱃속까지 다 밝힌 겁니다. 부정승거를 자 여러분 이제 선거 문제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꽤 흘렸네 한 2시간 조금 2시간 정도 방송했네요. 자 여러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선거 방송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쁘신 분들은 떠나시고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광고방송 여러분 하나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다른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